근거, 역량을 나타내는 전치사 오리입니다. 온, 뭐뭐 위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뭐 위에, 어떤 표면 위에 접촉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뭐뭐 있다, 뭐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서 뭔가가 받쳐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뭣에 의지하여, 뭐뭣에 근거하여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 뭐뭐 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뭔가가 이게 가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량 충격이 가해질 때 우리는 온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 위에 있죠? 접촉의 상태입니다. 접촉, 그것이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진행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온이라고 하는 전치사,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면 위를 나타납니다. The gymnast is standing on a parallel bar. Parallel bar. 평행봉을 말합니다. Gymnast 체조선수죠? 체조선수가 평행봉 위에 서 있다. 표면 위입니다. 의지, 근거를 나타내기도 하죠? He is a dependent on his old father. 그는 그의 나이든 아버지에게 의지한다. 의지, 근거를 나타냅니다. 역량 충격의 대상에 대해서 온이 쓰입니다. He had a great effect on me. 그는 나에게 상당한 역량을 미쳤다. 역량을 받는 것, 바로 나죠. 역량 충격의 대상 앞에 온이 쓰인다. 접촉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진행이 의미가 되는 거죠. The policeman is unduty. Unduty. 근무 중인 이 말입니다. 그 경찰이 근무 중이다. 도구수단. 그리고 박탈 제거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먼저 도구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 도구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with죠. with. 무엇뭇으로 도구를 나타냅니다. by. 교통통신수단을 나타낼 때는 by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죠. 소론은 무엇뭇을 통하여 중간 매체를 나타냅니다. His enemy killed him with a suit. So you do, 칼, 검 이 말이죠. 그 예적이 칼로 그를 죽였다. 참 끔찍하네요. He was given a last pen by his girlfriend. 우리가 수동 들었을 때 흔히 by, 그 다음에 목적 기억을 쓰죠. 이때 by. 무엇뭇에 의해, 혹은 누구누구에 의해. 그는 그의 여자친구에 의해 좋은 펜을 선물 받았다. 누구누구에 의해. I'm going by sea. by sea. 배를 타고. by ear. by ear. 비행기를 타고. by train. 기차를 타고. by boat. 배를 타고. by plane. 비행기를 타고. by라고 하는 것은 교통통신수단을 나타낼 때 by라고 하는 전체사를 씁니다. He spoke. through an interpreter. interpreter. 통역관. 통역관을 말하는 거죠. 그는 통역관을 통해서 말했다. 중간 매체를 나타냅니다. 수로는 중간에 끼어있는 무엇인가를 나타냅니다. 박탈잭을 나타내는 어브입니다. love. deprive. clear. cure. 이런 편이 여기에 속합니다. 목적으로는 빼앗기는 대상. 사람이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어브 나오고 물건, 사물. 이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clear. 깨끗하게 하다. heal. 치료하다. 문장통에서 보겠습니다. The accident deprived him of his eyes. 그 사고가 그에게서 그의 눈을 빼앗아갔다. 보세요. 빼앗기는 대상. 대체적으로 사람입니다. 다음에 물건이죠. 즉, 그의 눈을 말합니다. The doctor cured him of his disease. 의사가 그를 치료했다. 그의 무엇을? 그의 질병을 치료했다. 그에게서 질병을 빼앗아서 치료하는 겁니다. 질병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죠. get rid of. 어브. 박탈 제거의 의미가 있죠. get rid of. 무엇을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I cannot get rid of my cold. 감기를 제거할 수가 없다. 감기가 낫지를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잡을 뿐이 없잖아요. 그의 Probes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